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염차장님 어제 저희가 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 더 파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샀죠? 네. 샀어요. 많이 산 건 아닌데 어쨌든 순매수 기조로 바꿔줬습니다. 개인은? 개인은 팔았고. 어제 좀 특이했던 게 기관투자들이 저희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산 건 아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정프로가 어제 세게 있잖아. 기관들? 네. 보통 4분기 12월 되면 보통 기관들이 사긴 사요. 항상 사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좀 미리 비오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비웠어. 네. 너무 많이 비워놨습니다. 너무 많이 비웠어. 그래서 좀 연말까지 기관 수급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근데 걱정되는 거는 그래도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10억 원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일부 개인 대주주분들이 좀 팔 수는 있어요. 그걸 좀 세금 획득하려고. 근데 그것도 한 달 반 전에 3억으로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판 것 같아. 그때 미리. 아이고야. 그렇게 빨리 빨리 하랬잖아요. 과거보다 좀 충격은 덜 할 것 같은데. 12월 중순에는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오늘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슈 수출 데이터들이 다 나와서 아까 이제 자동차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반도체랑 2차전지 한번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너무 데이터가 좋아서 좀 걱정일 정도로 지금 이제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이고 16.4% 11월에도 증가를 했고 3개월 연속 이제 뭐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고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서버는 역시 안 좋아요. 계속 서버 쪽은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투자들을 안 하고 상반기 재고를 이미 많이 싸나가지고 서버는 안 좋은데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모바일도 지금 좋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탄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런 이제 소비자 제품들이 좀 수요가 강해서 주가 좀 강한 것 같은데 모바일 또 재택근무 같은 게 좀 확산되면서 노트북 pc 이쪽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가별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한 9% 늘어났고요. 미국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25% 유럽이 65%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생산 확대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 유럽 쪽이 좀 특히 65% 가장 높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가 다 전장화되니까 거기에 반도체도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처음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11월까지 누적 272억 달러 정도 기록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연간 수출이 가장 많았던 데이터를 지금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했을 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건데 비메모리 쪽도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랜드, 디램, 랜드는 물론 좀 공급가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반도체 주가 올라가는 게 데이터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제 뭐 아까도 잠깐 이제 박병장 부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서 어제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 내용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이게 이제 서버 쪽인데 이쪽만 부진하고 나머지 다 좋다. 그렇게 마이크론도 언급을 해줬고 특히 뭐 디램, 랜드 판매 가격 모두 다 지금 예상보다 좀 좋은 상황이다. 다만 이제 랜드 쪽은 아직은 조금 공급가임 상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화웨이 좀 매출비익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이 좀 높은 편인데 9월 14일 이후는 당연히 출하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모바일 고객사로 지금 주문을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권 모바일 고객사와 워낙 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쟁사들 위협 같은 것들이 좀 있었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경쟁사로부터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지만 최근에 칭하유니그룹도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워졌고 이미 경쟁사들이 매년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있대요. 못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위협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짐 로저스가 동학개미들 경고했습니까? 네.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동학개미들이 큰 손실 볼 것 같다고 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 부채 때문에요. 너무 비투해서 내용 제가 읽어보니까 비투 때문에 비투 많이 하셨나? 네. 비투 그래서 우리가 내일인가요? 짐 로저스가 우리 3프로 TV 나옵니다. 아 그러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나오고 싶대요. 네. 실제로.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짐 로저스가. 내일은 내일.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글로벌. 실시간 저희가 통역사도 지금 배치를 해놨죠? 정프로가 통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 발음이 이제 약간 좀 저는. 아니. 짐 로저스 영어는 정프로 수준에서 충분히 통역이 가능해요. 아니. 저는 근데 약간 좀 북쪽이라. 그분이 약간 좀 남쪽 발음 쓰시더라고요. 저랑 저는 안 맞아요. 거기 싱 발음이야. 싱 발음. 그래서 짐 로저스가 그런 경고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사 잠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가계부채 많은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사실 계속.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당연히 부채는 늘어나거든요. 부채가 늘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신용도 많다라는 기사들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탁금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신용하고 이렇게 신용융자랑 예탁금 비중 이렇게 평균 내보면.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예탁금에 비해서 한 38.2% 정도. 그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은 28.9%밖에 안 돼요. 신용융자가 많이 늘었지만. 예탁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 2019년도보다 더 영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그냥. 좀 겁주려고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장이. 들어보면 되니까 뭐. 무슨 뜻이냐고 내가 물어볼게. 네 한번. 마초이미. 아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하시네. 말하니 토킹어마. 물어보면 되지 뭐. 김프로님이 다 물어봅니다. 시작하는 거 보고 또 있다가 2차전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강세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제 2700을 바라보려고 하는 건지 2653에 시작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도 이제 900이 얼마 안 남았네요. 895포인트 정도의 일단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좀 주가가 워낙 좋아가지고 하이닉스가 바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가는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고. 또 LG화학도 독일 테슬라 공장 그쪽에 주문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와가지고. LG화학이요? 어제 보니까 어제 대부분 다 올랐는데 일단 오늘 시초가도 대부분은 다 강세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9시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올라서 한 2650에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한 895 정도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데이터 나온 걸로는 삼성전자가 68,400원 0.88% 반등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LG화학 대부분 다 고르게 일단 상승 출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오랜만에 은행주도 신한지주가 한 1% 정도 반등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좀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일제히 다 갭상승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한 2% 정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하락하는 쪽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아무래도 MSCI 지수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까 어제부터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2%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아시안항공도 한 3% 오르고요. 최근에 또 만도도 주가 흐름이 좋던데 오늘도 한 2% 정도 반등을 하면서 좀 시총 상위주 중에서 눈에 띄고 있고.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은 좀 약간 제약 쪽은 좀 약한 것 같은데. 동아소시홀딩스, 파미셀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2위인데 2.3% 정도 올랐고. 그 다음 엘지화학이 테슬라 납품한다는 얘기 때문에 엘지화학 비중이 높은 LNF라는 양극제 기업이 한 2% 정도 오늘 반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즌이 좀 오늘은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 외에 좀 빠지는 쪽은 와이젠터, 펄어비스, 알테오젠 이런 일부 기업들인데 특별한 이벤트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644포인트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894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강부합 정도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코스닥 합쳐서 개인들이 한 1,0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은 366억 정도 코스피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은 좀 아쉽네요. 오늘은 다시 양시장 합쳐서 1,200억 매도하고. 어제 금융투자가 샀는데 아침부터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진 건 투신이 좀 사고는 있어요. 투신이 최근에 많이 팔았잖아요. 투신은 일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좀 더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연속성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은 오늘 일단 LED 섹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치 패널, 인터넷 은행 관련, 보안하고 핀테크 관련주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주, 아까 마이크론 이벤트 때문에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항공사 이쪽도 3D 랜드, 어제 좀 논란이 가장 컸던 게 3D 랜드예요. 왜냐하면 한 증권사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설비 투자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최근 컨센서스가 다 설비 투자 늘린다는 쪽인데 갑자기 한 증권사에서 좀 안 좋게 쓰다 보니까 3D 랜드 업종이 그냥 다 어제는. 반도체 랜드? 네, 랜드 장비 소재가. 랜드는 원래 그렇게 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직접 IR에서 얘기를 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제 있었던 온라인 포럼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좀 화제가 돼서. 랜드는 유명한 말이 있죠. 랜드라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개그 그거 제가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부로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마이크론도 좋은 쪽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3D 랜드는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많이 넘는데 코로나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고 어제 강했던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최근 가장 핫했던 게 조선 업종인데 조선주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빠지는 이유가 오펙 회의가 연기됐어요. 러시아가 완강하게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이런 천연가스나 원유 판매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자꾸 유가도 낮은데 감산해버리면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하고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좀 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는 일부 좀 이런 핑계거리로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리포트들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뭐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까 그 2차전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2차전지도 수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 미국 수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하게 안 열렸던 국가인데 미국이 이번에 11월 달에 204%나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이. 뭐 테슬라에 파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를 미국에. 미국에 GM도 있잖아요. GM. GM 포드도 있고. 아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작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바이든 정부에. 그래서 이제 사실 2차전지주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런 뇌피셜로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보면 실제로 좀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점점. 204% 증가했고. 특히 미국의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 수 있다. 이런 좀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걔들이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더 많이 하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르웨이 데이터도 있는데. 그런데 노르웨이가 유럽 전기차 판매 3인데 이 나라는 지금 전체 11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신차 판매 81%예요. 81%가. 노르웨이는 법적으로 아마 전기차 제일 강하게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기관차가 거의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참 노르웨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유럽의 가장 큰 산유국 아니에요. 그 나라가 전기차를 무조건 타야 된다고.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 그리고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여러 개 갖고 왔는데 나머지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고 오늘은 저번에 이진호 연구원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셨던 거 제가 기억나요. 저도 봤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0에서 100%로 따지면 옛날에 애플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0에서 10%일 때가 가장 섹터가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갔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아니라 100만원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애플, 노키아, 블랙베리도 다 올라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4.5%예요. 현재. 2023년도에 10% 간대요. 그러면 이게 이중혜 연구원님이 쓰신 거는 2023년까지는 결론적으로는 LG화학이냐 삼성 SDI냐 CATL이냐 고민할 것도 없다? 네.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 가사도 사실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10%가 넘어가면 차별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딱 본 순간 저는 2022년까지는 사실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023년부터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0%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치고 가는 회사가 생겨요. 탈락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전기차 투자하실 때는 이게 이번에도 맞는다는 아니지만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또 전기차 쪽에서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 연구원님도 예전에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자주 나왔죠. 또 쓰신 자료가 뭐냐면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판세 변화로 전기차 시장 성장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진다 했었고 그러니까 침투율은 4.5%인데 가장 부진한 게 미국인데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환경정책 변화 그다음에 30년까지 충전소 50만 개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 GM이 전기차 판매 계획을 완전히 상향 조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열릴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내연기관차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가격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소재비를 절감하든가 공정향상인데 그건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 밀도로 올려버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배터리라고 하면 거기다가 에너지 밀도를 두 배만 올려도 원가가 그럼 50%로 감소가 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올리려면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음극제 실리콘이나 도전제나 특수 전해제 이런 걸 넣으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저거를 테슬라처럼 원가를 엄청 낮출 수는 없으니까 소재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뉴스는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뭘까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한번 간단하게 경리하고 일정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EU에서 10월 실업률 나오고요. 또 파웰 의장의 하원 증언이 있었고 어제도 계속 부양책 쓰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봉쇄령 해제에 들어가고 지금 9시부터 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서 현대차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유튜브 봐보세요. 이 gmp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 공개하니까 보시고 jyp 엔터에서 일본 걸그룹 니주가 오늘 정식으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니주? 네. 니주. 이름이 니주예요? 일본인 걸그룹. 이름이 니주예요? 니주. 저는 미주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미주. 니주. 미주 알아요? 미주? 미주는 뭐예요? 걸그룹 아이돌 스타 미주를 몰라요? 미주? 미주라는 모르는구나. 미주. 미국 주식의 밑이다? 뭐 아닙니까? 있어요. 미주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공개한 그룹은 니주? 니주. 그룹이 아니지. 니주라고. 그룹 이름이 아니라 니주? 걸그룹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니.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자 걸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만 돼요. 여자죠. 여자. 네. 그런데 jyp 엔터 박진영 씨가 만든 그룹이죠. 약간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말로 니주를 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글쎄요. 뭐 일본 말이라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아니 미주 몰라 진짜? 러블리즈? 미주? 아 러블리즈의 멤버가 미주예요? 아유. 미주를 모르다니. 러블리즈의 미주. 개미네 뚠뚠의 새로운 여성 패널로. 아 미주. 내가 담당이야. 아 담당이네요. 네. 미주를 내가 이렇게 잘. 아 진짜 4차원이더라고 미주. 아 잘 성장을 시키셔야 되는 거구나. 김가영 씨 은퇴시켰고. 누구 누구예요? 김가영 씨라고 기상캐스터였잖아요. 아 그래요? 그분은 이제 반열에 올라서. 어. 은퇴하자. 혹시 문제가 큰 미주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주 만나러 가야 돼 지금. 아 만들어 가십니까? 좋은 만남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진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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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더hy sport의 자세한 scroll 고맙습니다. 일단 noted 다행 son splinter ....